안녕 어떻게.. 몇 분 더 죽었어 일단 처음부터 또 까면 드립을 칠 거 뻔하니까 뭐든 가까운 거 치다가 냥꾼 가보죠 네 붙을 수 있으면 바로 붙고 안 되면은 방금 쟤네가 당황해서 보축도 못 주고 공조도 못 써서 거의 솔직히 운이어서 네 맞아요 길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저희도 냥꾼 밀어내고 딜로 한 명 딜을 못 하게 해야 될 거 같아 정강을 받으니까 정강을 받으니까 정강을 받으니까 질문 중 양꾼 껍질 양꾼 껍질 투구 투구 뱀덕 기사급자 빈덕 뱀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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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꾼 위축 양꾼 껍질 기사 자축 양꾼 주부 충전 후축끝 무술 껍질 끝 뱀더 양꾼 자축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비사 자축 후축끝 뱀더 뱀더 피했고 반사까지 했어 가호 나이스 충전 다육땅 조용히 하네 뱀더 비사 자축 후축끝 양꾼 위축 뱀더 양꾼 주부 뱀더 뱀더 은경 뱀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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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꾼 희축 뱀덧 자경 저승 까마귀 양꾼 극전 희축 끝 조소 낚아내라 뱀덧 양꾼 죽음 서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태오리 태오리 승주 핀덧 둘을 도축 양꾼 자침록한 한 번 뺄게 이겨 우축 끝 쇼핑독 다호 나 생육이 다 들어왔어 패드 마너 없어? 거센 강탈 양꾼 죽음 태오리 들어 해봐 무적 이거 뽑아봐 무적 까요 무적 까요 무적 까요 무적 짤 기사 쌓지 철가라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됐어 층상 공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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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